안녕하세요. 집수리다린 하수구TV입니다. 오늘은 일단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봉수라는 용어 자체가 뭘 뜻하는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하수구라는 일을 하면서 드레인 마스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막힌 걸 뜯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배관의 원리라든가 구조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단순히 막히고 뜯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배관의 구조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베이스로 교육을 하셔야지 단지 막힌 걸 뜯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봉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수구 관련해서 하수구 관련해서는 특히 악취와의 싸움이 많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혔어. 예를 들어서 건물에 하수구가 막혔던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고압세척을 했어요. 뚫었어요. 근데 고압세척하고 나서 반대로 있잖아요. 고압세척하고 난 뒤에 안 나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수구가 이런 기름이나 이물질로 오히려 역풍을 들어오는 바람을 막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수구 고압세척을 하면서 오히려 열어줘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맨홀에 트랩이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압세척 이후에 안 나던 냄새가 난다. 이거는 세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배관에 막혀있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바람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배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 고압세척하고 나서 냄새가 난다는 게 고압세척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보면 하수구에 봉수를 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욕실에 많이 쓰고 있는 육가 봉수 트랩이에요. 보시다시피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일로 들어가면 천만큼 나가고 나가고 하겠죠? 그럼 거꾸로 여기 물이 차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지 않겠죠? 이런 피트 랩도 특히 빌라에 많이 시공되어 있는 피트 랩입니다. 이게 냄새는 올라오지 않아서 좋은데 배수가 잘 안되고 반대로 막히게 되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관의 길을 물로서 막아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외부의 공기 유입이 실내로 유입되면서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그 배관에 있는 악취를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주로 겨울이에요. 겨울철 하수구 냄새에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보면 물론 배관에 오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론 악취가 발생이 되지만 일단 근본적인 발생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배관에 악취를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그리고 개인주택 등등등 있는데 해결 방법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이 돼가지고 악취가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악취를 올라오지 않게 차단해주는 게 이런 봉수 트랩들입니다. 피 트랩이라든가 이런 봉수 트랩 아니면 우리 하수구 냄새 차단 트랩도 많이 쓰시죠? 강제로 닫아주는 거 그런데 이제 특히 냄새가 심한 집들은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변기 배관하고 하수구 배관하고 연결된 그런 배관들은 더 심하겠죠? 근데 이제 냄새가 왜 올라오냐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전화를 많이 받고 현장에 가보면 일단 냄새가 많이 난다는 곳에 가보면 이 봉수가 물이 없어요. 말라있죠. 이 말라는 이유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창문도 닫게 되고 난방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꽁꽁 싸매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제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봉수들이 말라가요. 그래서 그 봉수가 없을 때 냄새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기층 외부의 찬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그렇게 쉽게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저기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냄새를 또 하나 근본적으로 만들게 된 게 뭐냐면 배풍입니다. 환풍이라고 하죠. 즉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우리 욕실이라던가 주방 이런 팬들을 돌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땡겨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창문을 열어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근데 특히나 또 겨울철에 왜 더 그러냐면 꽁꽁 싸매고 외부의 그런 공기 유입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팬을 돌려버리니까 어디서 땡길 수밖에 없냐 이 하수구에서 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수구의 냄새를 땡겨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층마다 배관이 있지만 통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옥상에 있습니다. 근데 벤추리가 제대로 역할을 또 안 해주면 냄새가 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아니면 역풍이 들어와서 오히려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만 실내로 공기 외부 공기 유입이 안 돼가지고 냄새 차단이 되는데 이제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에 공기 차단을 창문을 다 닫아버린 상태에서 팬을 많이 돌려버리기 때문에 통기관으로 빼야 될 그런 외부 공기가 오히려 실내로 실내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관에 갖고 있던 이런 오물들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 이런 냄새들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봉수를 냄새를 차단하는 해결 방법은 일단 항상 봉수가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한 번씩 물을 이게 보면은 물이 없습니다. 가보면 물을 채워주고 금방 건조가 돼요. 그리고 팬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그래서 냄새 차단을 근본적인 해결은 통기관 역할을 잘 해주면 실내 공기로 유입이 되지 않겠지만 이 공동주택은 이 한층에도 이 한 건물에도 여러 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대들이 이 팬들을 땡겨버리면 다 실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이고 해결 방법은 이런 봉수가 자꾸 건조가 되는 건물들은 냄새 차단 트랩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들 일반 주택들은 뭐가 있냐면요. 일반 주택들은 외부의 맨홀에 트랩이 없어가지고 공기가 유입되면서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봉수가 건조가 되고 팬을 많이 돌리게 되고 난방을 하면서 공기와류 현상이 있어서 외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넣으면 사실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기름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압서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먼저 고압서척을 다 한 다음에 외부 맨홀에 트랩을 설치하시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서 냄새 차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수구 막힌 다음에 뚫고 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런 건물들은 어차피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배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름이나 하수가 막힘으로 해서 외부 공기가 유입이 안되다가 오히려 배관 세척을 하고 나서 깨끗해지니까 배관이 공기 유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배관 구조가 안 좋은 구배가 안 좋은 이런 건물들은 오히려 배관들에 고유인 문들이 봉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배관에 슬러지나 기름들이 자주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배관 고압 세척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구배가 안 좋은 구간들은 봉수 역할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구배가 안 좋은 배관들 고압 세척 이후에 어느 시기가 지나가지고 왁치가 올라오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세척을 하고 나면 다 해결이 되고 사실 아무리 배관 안에 오물이나 기름들이 쌓이게 돼도 외부 공기에서 공기 흐름이 거꾸로만 올라오지 않으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주 원인은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 세척도 중요하지만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줘야만 근본적인 하수수구 냄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실에 이런 봉수 트랩마저도 이런 게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안 쓰는 배관 나도 모르는 안 쓰는 배관이 오픈되어 있는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배관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욕실이나 싱크대나 이런 데들은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어딘가 안 쓰는 배관들이 물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봉수가 차있지 않으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기미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풍량기입니다. 저는 풍량기를 옛날부터 썼었어요. 하수구 일을 하기 전에도 썼었는데 냄새가 냄새가 나는 이런 배관들은 가보면 다 역풍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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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작업 중에 싱크대 작업을 하다보면 싱크대에 캡을 빼고 이렇게 얼굴을 대는 순간 바람이 올라오는 배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들은 하수구 냄새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트랩을 설치하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기밀만 잘 되어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트랩 그리고 봉수입니다. 봉수 그래서 이런 피트랩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트랩은 관리하기 좋은 곳에 배관을 건물을 시공할 때 설치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매립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하기도 어려운 곳에 이런 트랩들을 피트랩을 설치한다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갔을 때 배관이 막히거나 이랬을 때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피트랩은 배관 시공하는 데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피트랩 있다 하더라도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런 피트랩은 물 흐름을 저항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기름이 슬러지가 더 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더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음식물 가른 거 이런 것들이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겨울철 하수구 냄새가 유독 심한 경우는 이 봉수가 건조가 되고 그리고 팬 사용을 외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팬 사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집으로 외부 공기를 더 땡기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봉수 확인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팬 사용을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는 게 그나마 해결하는 방법이고 안 그러면 아예 냄새 차단 트랩을 설치를 하시는 거에 이제 권유해드리지만 그것도 이제 설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이즈도 맞지 않는 거 괜히 설치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배관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적정 이제 사용 기간이 되면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설치를 교체를 안 해주셔가지고 냄새 차단 트랩의 역할도 기능이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수구 뚫으러 가보면 그래서 이제 하수구 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배관 구조와 원리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냥 막힌 거 뜯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업체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